홍공 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초등 영문법 매일매일 트레이닝 레벌 1의 저는 누구? 맞습니다 저는 홍공어쌤입니다 다같이 홍공 후짜 짜짜짜짜짜짜짜짜장라면 좋아하는 사람? 저번에 했던가? 저는 짜장라면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짜짜짜 하는 순간 따라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비동사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쌤이 단어 공부할 때는 늘 문장으로 시키고 기본적으로 문장 시키고 문장 있으면 제가 또 물어보고 그 문장 나오게 하고 하잖아요 그 덩어리 학습을 하는데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규칙 아는 거 중요하고 계속 소리 내서 말해보고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이미 다 아는 것들이야 아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정말 모르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뭐 이건 단수다 복수다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우면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는 것 내가 말해봤던 것 해봤던 것을 거꾸로 법칙에서 찾아야 그래야 쉬워요 그리고 아 이게 왜 쓰는지 이유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 뭐예요 a bird 한 마리 새 one bird 대신 a bird 알죠 그죠 birds 새들 새들 그러면 a bi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bird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좀 뭔가 좀 풍요롭게 언어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새다 it bird it a bird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필요했다 네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it is a bird 이렇게 됐죠 they are birds 그것들 새들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어 비동사가 모양이 그쵸 다르더라 숫자에 따라서 하나냐 여러 개냐 따라서 다르더라 요거만 봐도 나오잖아요 하나고 they 둘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is냐 아냐 이렇게 좀 변하더라 변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했던 거잖아 했던 거 it is a bird they are birds 그것들은 새들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하고 뭐하고 친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is are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m도 있지만 m은 그냥 i am 으흠 요런 식으로 그냥 붙어 있으니까 보통은 m은 그냥 별개로 하고 m담에도 보통은 단수 많이 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is하고 are 일단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is 다음에는 하나 단수 개념 단수 명사하고 is가 친하다 그리고 복수는 are 하고 친하다 그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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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student he is a student 그리고 they are students 요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단수는 is하고 친하고 복수는 are 그리고 i am a student 요런 식으로 m은 이제 우리 거의 뭐 제한적이니까 따로 좀 뺄게요 그래서 is are 두 개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이니까 바로 해볼게요 어 언단 명사어잖아요 하나니까 a carrot 당근 하나죠 a firefighter 소방관 an orange 오렌지 먹었는지 얼마나 오렌지 자 그 다음에 an elephant 코끼리 한 마리 그쵸 자 일단은 이제 볼게요 is하고 함께 단수니까 it is a carrot 하나잖아 it 그래서 is a carrot 우리 다 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당근이다 he is a firefighter 그는 소방관이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it are he are nope nope 그렇지 않고 it is he is 이미 다 연습했던 거죠 요렇게 쓰고 보통 요렇게 단수명사가 이렇게 많이 오더라 선생님 단수명사 온다면서 왜 it is happy처럼 happy도 옵니까 happy는 명사 아니잖아요 그거는 it is happy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네 우린 지금 당근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행복한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를 쓸 때에는 쓰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단수를 쓰는 거지 무조건 뒤에 명사가 온다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그죠 뒤에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올 때는 그렇게 단수가 오더라 it is a pencil it is a pencil 그래서 그것은 딱 하는 순간 선생님은 뒤에 어? 단수명사가 오겠군 a pencil it is a pencil 오케이 머리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it is a pencil 그거 연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단수일 때 요렇게 되는 거고 둘 이상 될 때는 기본적으로 they ar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명사 우리 변화 기억나니? toys 장난감들 nurses 간호사들 boxes 상자들 dishes 접시들 그릇들 특히 얘네들은 그렇죠 이렇게 x나 s, h, c, h 이런 거로 끝난 것들은 요대로 그냥 boxes 하면 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쿠션을 이제 붙여주고 e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s를 붙여준다는 거 기억나니? 끄덕끄덕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they are they are toys 그것들은 장난감들이다 they are toys they are nurses 이때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영어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they are nurses 그들은 간호사들이다 오케이 복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복수랑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으흠 오케이 쉽죠 자 그리고 이거 오 진짜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거 there is there are thought I said there is there are 이게 뭐냐면 이거 냉장고 딱 한다면 어 있네 there's some bananas in the bridge 발견할 때 쓰는 거예요 딱 어 있네 라는 그 느낌이에요 있네가 먼저 나오잖아 어 있네 하고는 바나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있네 그래서 there is란 말은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있네 그래서 우리 어 책상에 보니까 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here is 있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 is가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there is 이 말은 하나 발견했어 a spoon 숟가락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하고 spoons 하면 안 된다는 거죠 there is a spoon 그리고 만약에 스푼 드리면 there are spoons 그렇지 너무 잘하네 숟가락이 있다 there are a knife no knives 칼들이 있다 그래서 인내 인내지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는 이미 결정한 거예요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이미 머릿속에 is나 are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there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a desk there is 할 때 이미 하나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a desk there are 하는 순간 여러 개인 거예요 des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우리말하고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영어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한 명일 땐 there is 쓰고 있다 있다 그래서 there is 있다잖아 a book 덩어리 해볼까요?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자 그리고 있다 책 하나 있다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 우리는 더 알고 싶지 어디 책 있다는 거야 그래서 끝에 장소 개념 우리 장소 개념 오 우리 배웠던 게 오 이렇게 잘 쓰이네 장소는 덩어리 덩어리 우리 그동안 입에 붙이느라 애썼잖아요 덩어리만 붙이는데요 그래서 영어는 뼈대 알면 그 다음에 덩어리 붙이고 해서 문장을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장을 빨리 만들 수 있으면 그 문장을 여러 개를 빨리 만들어서 붙이면 영어 회화가 엄청 잘 되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So there is a book 어디 where in my bag Okay all together there is a book in my bag 책 하나 있어 내 가방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말이 이렇게 되겠지만 there is a fly 파리 파리가 있어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 바닥에 우리 말은 바닥에 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there is a clock 시계죠 시계 시계가 있어 on the wall 벽에란 말이죠 벽에 딱 붙어있는 거니까 붙어있을 때부터 on 바닥에도 붙어있겠지 파리가 on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wall 벽에 wall 벽입니다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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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clock on the wall there is a fly on the floor there is a book in my bag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일 때 단순히 이렇게 is a book is a fly is a cloc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일 때는 there are 이렇게 자동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there are 일단 there are 아래 거 보고 there are 보고 그 다음에 둘이 섞어서 같이 봅시다 정리를 there are 그러면 there are 하는 순간 여럿이 있다는 거잖아 둘 이상 there are two girls two girls 소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how many girls are there? there are two girls where in the class 수업에 혹은 그 반에 수업에 두 명 소녀들이 있다 oh yeah okay there are two girls in the class okay cool there are what dishes 접시들이 있다 where in the kitchen 부엌에 접시들이 있다 그다음 볼게요 there are 있다 뭐 어디들이 이쪽으로 있죠 dolls 인형들이 있어요 where on the table 탁자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탁자 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 are two girls in the class there are dishes in the kitchen there are dolls on the table 자 여기서 팁 하나 발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다시 끊어가지고 R L R L 이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르 깊숙이 들어가요 혀가 그르 거의 목구멍 직전까지 최대한 휘어서 그르 없는 그르 그르 할 때처럼 최대한 깊게 그르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혀를 살짝 풀어요 살짝 풀어서 윗니 뒷부분 에서 살짝 올라가면 혀로 윗니에서 살짝 뒤로 올라가면 우둘투둘투둘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고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근처까지 하면 L 있잖아요 L L L 그래서 그르로 그르로 이 느낌이에요 그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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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혀가 살짝 이렇게 최대한 움츠렸다가 그르로 힘을 살짝 빼면 자동으로 그 지점까지 거의 가요 그래서 그르로 그르로 그래서 There are two girls in the class 그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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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나중에 세계 세상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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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미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해봤고 정리하면 There is 다음에는 one thing one thing There are 다음에는 그렇죠 두 개 to or 아니면 이제 over 그 이상 되겠습니다 에서 볼게요 There is a bear 보통은 장소가 뒤에 따라옵니다 장소나 정보를 줘요 보통 There is a bear 곰들이 있어 그 다음에 There is an ant 개미가 있다 그래서 A bear 이런 거 딱 뼈를 잡고 그 다음에 딱 붙이면 하나 문자가 팍 완성되잖아요 찍히잖아요 문장이 그런 문장을 동시에 세 네 개 정도 딱딱딱 말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영어를 그냥 편하게 뚝뚝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걸 우리말 단어로 생각하는 거 하나씩 옮기면 영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들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자 지금은 아 지금은 쌤은 이렇게 딱딱 문장 단위로 찍기 시작한지 뭐 10년 넘었으니까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 정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여러분 Practice A 되겠습니다 Practice A 자 우리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화면 정지하고 풀어보고요 풀었나요? Done? Alright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over to the question One by one Number one 그것은 장난감이다 장난감 It is 딱 보는 순간 A toy It is it 이게 한 개니까 They are 보는 순간 Toys They are 여러 개잖아요 Toys 그는 One One person One person A firefighter He is a firefighter They are Firefighters 좋아요 이렇게 쭉 따라 말하면서 I am A nurse Alright Good We are Nurses 우리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Nurses 이렇게 복수랑 어울립니다 It is A fly 하나의 파리죠 They are Flies 파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파리들 They are flies Okay 자 알맞은 말 고르기 There is 발견 나왔네 There is 하는 순간 이미 결정됐다고 그랬죠 There is There is A dog 개 한 마리 있네 There are 결정됐죠 이미 Cars There are cars 차들이 있네 There are Children 이런 것들에 S 안 붙으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억나죠 There are child Children 아이들이 있다 There is A carrot 보는 순간 이미 결정돼야 돼 There 음 이건 봐야지 A house means One house One house So we can say There is A house 집이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보고 다 확인하고 찾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미 이걸 말하는 순간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는 순간 네 결정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There is a dog under the table Let me see Oh it's hu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남았습니다 There flowers 딱 보는 순간 이번에 There Are flowers 꽃들이 있네 There Two boys Are Two boys There are two boys 소년 두 명 있네 A bear 있으니까 There is A bear There is A bird 섞어져 다시 새가 있네 There Apples Are apples 사과들이 있네 There are apples in the kitchen 보기에 사과들이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툭툭 나오도록 연습을 계속 해봤어요 나중에도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답 다시 지우거나 좀 가리고 해가지고 꼭 한번 툭툭 나오도록 하세요 툭툭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이해는 했잖아요 여러분들 뒤에 단수 복수 이해는 했지만 이해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동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동화 근데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서 자동화 시키는 친구들은 당장 시험 때라든지 벼락치게 했을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최소한의 강력한 이런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연습이 딱 연결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practice B 자 이것도 풀었나요? there's a rabbit rabbit 있고 안녕 it says like it 이거 시작했죠 그죠 it starts with the word it means just one thing 하나입니다 so it is a rabbit is it right? it is a rabbit alright one more time repeat it after me it is a rabbit it is a rabbit a rabbit 토끼 한 마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토끼들이에요 they 뭐가 오죠 그 다음에 what comes after they they are rabbits 여러 마리니까 they are rabbits 그것들은 토끼들이 있다 그럼 선생님 물어볼 수 있겠죠 I got a question what are they? 그것들이 뭐니? 아니요 여러분들 they are rabbits they are cute small and cute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they are rabbits they are small and cut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문장 두 문장씩 뚝뚝 붙일 수 있어야 돼요 cat 순간 늑대인 줄 알았어 이따 살짝 보고 한 마리에요 there is a cat there is a cat in the box 우리 배웠던 거 나왔죠 in the box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there is a cat in the box 장소가 마지막에 붙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읽든 영상을 많이 보든 이런 덩어리 표현들 어쨌든 계속 이런 거 하나하나 in the box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in the box 상자 안에 라고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머리에 찍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엄청난 속도를 왜냐하면 알 거예요 원어민들이랑 대화해보거나 현지에 가볼 기회가 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진짜 말이 빠르다는 것을 there is a cat in the box 이 진짜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요 두 마리 있으니까 there are there are two cats two cats there are two cats in the box there are two cats where? in the box right there there are two cats in the box 상자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읽어보죠 there is a cat in the box there are two cats in the box good job egg 그것은 달걀이다 어? 이거 그것을 했어 it is an egg an egg it is an egg it is an egg they are eggs they are eggs 그것들은 달걀들이다 they are eggs 오케이 됐고요 4번 book 한국어 there is a book 그렇지 there is a book where in my bag 내 가방 안에 내 가방 안에 책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게 다 도움이 돼 도움이 돼요 홍공은 직접 쓰게 하고 계속 연결시키도록 그래서 되게 쉬운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입에 붙고 손에 붙는다는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두 권 there are two books there are two books in my bag 두 권 책이 있어 in my bag 내 가방에 오케이 됐죠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 orange orange 그것은 오렌지다 it is an orange 그것은 오렌지이다 they are oranges 그것들 오렌지들이다 그래서 비동사는 쉬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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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쉽죠 they are oranges 부동사랑 지금 엄청 친해졌잖아 지금 엄청 친해졌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갔어 sentences 문장 고쳐쓰기 자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새 한마리가 있다 일단 한마리 있다 할 땐 이미 머릿속 결정돼요 there is 그 다음에 a bird 대상을 쓰면 됩니다 there is a bird 오케이 발견인 거예요 there is 있네 자 그럼 이것도 그것들은 아 이건 다르구만 그것들이니까 있다가 아니라 이건 그것들이니까 they are 딱 나오잖아 they are what bears they are bears 헷갈리면 안 돼요 발견 그냥 이것들은 그냥 얘는 이제 그것들은 어떻다 그것들은 또 나왔다 they are dishes 접시들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있다가 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본능적으로 우리가 탁 먹이를 채듯이 빡 이런 느낌으로 아직 안 나왔구나 그것은 it is a watch 그쵸 watch 손목시계다 그래서 좀 단어 배워서 비싼이 들어가면 expensive watch 이런 식으로 단어를 끼워넣으면 돼 그래서 덩어리와 코만 있으면 나중에 끼워넣으면 되니까 영어는 사실은 그렇게 불려가면 돼서 기본을 알면 되게 쉬운 언어고 이런 기본은 모르고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고 독해 많이 글 같은 거 많이 읽으면 잘 되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아는 건 많아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서 영어를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샘이랑 실제로 이제 하는 영어 계속 하는 거예요 있다 있다 공들 there are 딱 결정됐죠 there are 오케이 그다음에 공들 balls 마지막에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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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floor 기억나니? 바닥에 했잖아요 바닥에 there are balls on the floor 그래서 there are balls on the floor 바닥에 공들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작도 코어만 알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보호계 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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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there is 하나 하나 탁자 들 아니니까 there is a table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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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장소 in the kitchen 브라보 너무 잘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ere is a table in the kitchen 훌륭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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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 꽃들 꽃들이니까 there are flowers 정원에 정원에 정원 테두리 안에 in the garden in the garden garden 정원입니다 정원 같이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는 선생님 여러분들 한 번에까지 가고 한 번에 한 개씩 가겠죠 there are flowers water in the garden 쭉 나아가겠죠 혼자 신났나 혼자 신났어 자 there are bears 있네 딱 읽어보는 순간 여러 마리인 거 알겠죠 bears 곰들 자 우리말 연결 갑니다 it is a monkey 이땐 it is니까 그것은 a monkey 원숭이다 원숭이 있다 there is a bench oh there is 나왔다 있네 하나겠지 그지 a bench bench bench가 있네 bench가 있다 there are toys 딱 보는 순간 어 장난감들이 있네 어디 in the room 방에 그래서 there are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there are there are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자 우리말을 쓰기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네 where in the bag 이번엔 내 거 아니지 not in my bag but it says like in the bag 그냥 가방에 so 가방에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다 있네 됐죠 easy about the number one they are doctors so they 그들은 are doctors not one doctor but 그죠 doctors 의사들 그들은 의사들이다 easy 선생님이 좀 짧은 거로 또 심지어 줬어 반듯 반듯 이쁘게 한번 잘 써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이란을 볼 때 필체도 물론 이제 이쁘게 쓴다고 점수를 더 주고 이러진 않지만 영어나 한글 같은 거는 요즘 친구들이 이게 휴대폰 떳떳떳떳떳떳 이런 세대다 보니까 글이 삐뚤빼뚤하거나 되게 애매하게 본인 생각과 다르게 애매하게 써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쌤들이 혹은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반듯 반듯 이쁘게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한 번씩 해야 된다 자 주어진 단어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쓰는 겁니다 소파의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내잖아요 인내 기본적으로 there are 두 마리니까 two cats 장소 on the sofa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생각으로 우리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생각하면 소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on the sofa two cats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식으로 풀어야 돼요 사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there is there is 사과들 아니니까 there is on apple on the table 장소 쉽죠 there is a table 아 there is a table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한국말 영화 왔다 갔다 가끔씩 제가 우주로 갔다 와요 방 세 개 있다 어 there are there are 그렇죠 there are 됐고 세 개 방이니까 three rooms three rooms in the house 집에 장소잖아요 어 띠딱 찾았습니까 오케이 똑똑한데 일부러 함정을 팠는데 일부러 함정을 팠는데 there are three rooms in the house 집에 방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것도 역시 있다 있다 인형이 있다 there is there is a doll 인형 하나 있는 거죠 in the basket 바구니 바구니 in the basket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두면 장소 뚝뚝 붙이면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R입니다 이거 일부러 파주니 한 장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there are three rooms in the house there is a doll in the basket 네 아유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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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홍보 퀴즈 자 우리 퀴즈 정답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꾹꾹꾹꾹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저는 많이 해보는 것 그리고 딱 영어식으로 생각을 해서 딱딱딱 그 순서대로 뱉어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보 훗자